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에게 주신 이 독장을 얻어져도 다가오는 죽음이 나는 뭔가 두려워져 흔들리는 밤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우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나 주는데 내 안하신 당신 뜻을 이으시려고 날 못 받고 시고 찢고 준비시겠죠 내가 주신 이 독 내가 주신 이 독 나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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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신 이 독 아주 아멘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리면 지나간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지네 끝내야 한 나의 운명 당신 손에 저 내린 운명 뜻하신 대로 날 축제하소서 당신 주신 이 독자님 빙물되어 난 척시고 짓궂혀서 죽이소서 지금 내 맘 편하기 전 지금 내 맘 편하기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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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